고섭기 축제장은 군민 여러분들과 또 이번 장을 축하해주신 분들 관객 여러분들은 아주 꽉 찼습니다. 자 다음 분은 또 누굴까요? 반수주 씨 가라고 나오세요. 에브리파이 찐 아웃! 동희 오빠처럼 얼굴을 좋아하는 한현정입니다. 예 좋습니다. 강홀한 보내 불러드립니다. 매운이 불타는 거울이 가로운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난 지금 무엇을 할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그 안에 그리워치게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립수 너누리도 차라리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긴 한마디 지금도 웃지 않았어 그리워치게 돌아온다면 그리워치게 돌아온다면 영원히 사랑할 거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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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나 珍oi nato 마